진짜 사랑스러운 보입니다. 전술의 미모를 지닌 그녀! 이벤틱! 어떤 제목을 직접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날 사랑한 남자, 내가 사랑한 여자 이러니까 의아해하셔서 급수정했습니다. 진짜 진짜 좋아해요. 진짜 진짜 좋아해요. 영화 제목? 제가 출연했던 영화 제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연차게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상적으로 데이트도 할 수가 없었고 청소년 때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면서 지내고 있던 차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MBC에 입사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같은 프로를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아! 코디서분이랑 PD. 네, 셀러리맨하고 결혼하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난 남자를 좋아하고 웃는 거를 좋아하고 실없는 소리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학교 선생님 출신이었어요. 진실과 사실이 아니면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입만 열면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이었는데.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그런데. 아니 약간 지침하셨잖아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장표 같은 걸 잘 못 보고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대개 우리나라 남편들은 그것도 못 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굉장히 마음 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어머 어떻게 미안해, 미안해 길을 다 놓쳤나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장표를 잡다으로 만들어놨는데 보면 이상하지. 저런. 멋있다. 완전 멋있다. 그러면 그 한마디에 제 모든 것이 그냥 다 녹아내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남편 자랑 잘하셨어요. 끊고 계세요. 이거 들고 있을까요? 네. 들고 있을까요? 좀 끊고 계세요. 시댁에 이제 시누때 시누이들하고 어머니가 음식 솜씨 좀 한번 보자고 해서. 잠깐 이렇게 나물들을 이렇게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 팔을 탁 잡더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랑 언니가 이거 뭐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나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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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야단xic이네요. 진짜 멋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늘 일상이라서 별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다리지. 네. 기다리지. 네. 네. 기다리지도 모르겠으나. movements. 그리고 저는 정말 늦게 다니지 않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크기전에 조금씩 늦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대개 애들 왜 늦었어. 딱 빨리 들어와 이러고 저를 야단 치잖아요. 우리는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 그래요. 당신은 늦게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누가 붙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냐.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 그래요. 한번도 사람에서 내 편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좀 심하게 창피할 정도로. 100% 내 편. 진짜.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아내분을 그 부엌에서 너 우리 집사람은 이런 거 못해요. 딱 손잡고 나올 겁니까? 아니요. 그건 좀 가르쳐줘야지. 할 수 있게끔. 대부분이 이제 저런 시절. 그렇죠. 제가 알기로 아내분을 틴커벨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애칭이 틴커벨. 그렇죠 틴커벨이고 저는 피터팬이고 이렇게. 아내분께서. 네. 예능 프로 하시는 거는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제가 이런데 나갔다 오면 힘들어하지 않고. 킥킥거리고 누가 오늘 이랬다 뭐 이러고 막 뒷얘기를 하고 재미나 하니까. 저 또 쉬. 이렇게. 안. 안. 그래도 재력이 고아지냐. 저. 저도. 해 해. 계속해. 계속해. 힘들지만 재미가 있어요. 강호동 씨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고요. 정말 저렇게 소리를 계속 열 시간 내내 질러나. 정말 소리 질러네요. 오늘 방송. 괜찮아요? 저요? 저는 이미 이쪽 형이 잘 안 들려요. 네.